전세계가 사랑하는 글로벌 라이프스타일 컴퍼니 CJ 사업보국 인재재 탑립추구의 창업이념을 계승 발전시켜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도전과 열정 온리원 정신의 실천으로 국가와 시대가 원하는 사업을 만들고 발전시켜 4대 사업군을 완성하는 창조의 여정을 걸어왔습니다 나아가 문화와 사업을 연결 새로운 비즈니스를 개척하고 있는 CJ는 이제 세상에 없던 새로운 라이프스타일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룹의 제2의 도약과 월드베스트 CJ를 위해 CJ 대한통운은 그룹의 중심에서 기업의 발전과 혁신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CJ 대한통운은 지난 90년간 수많은 경험과 노하우 차별화된 역량과 자부심으로 대한민국 최고 물류회사로 도약했습니다 CJ 대한통운이 나아가는 길은 곧 국가의 성장으로 연결되었고 대한민국 경제발전의 중심 속에 언제나 함께 있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 최고를 넘어 글로벌 물류 지도를 바꿔가는 CJ 대한통운은 글로벌 물류 시장의 최고의 혁신 리더로 도약하고 있습니다 CJ 대한통운은 원스탑 물류 솔루션의 핵심 역량인 TES를 통해 스마트한 물류를 구현하고 있습니다 TES는 최첨단 물류기술과 풍부한 물류 운영 노하우 IT 솔루션을 바탕으로 물류 패러다임의 진화를 선도하며 CJ 대한통운의 경쟁력을 한층 더 강화합니다 자동화 기술과 무인 로봇을 통해 스마트 물류센터를 구현할 뿐만 아니라 예측 기반 시스템과 빅데이터 분석으로 SCM 전체 프로세스를 최적화하고 ICT 기술을 통해 서비스 차별화와 부가가치 극대화를 이루어 갑니다 더 나아가 산업별 특화된 컨설턴트가 고객의 공급망을 통합 진단하여 최적의 물류 솔루션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로봇이 사람처럼이라고 데이터로 미래를 보며 언제나 연결되어 있는 미래 물류 CJ 대한통운이 선사할 것입니다 CJ 대한통운은 물류 전 영역을 연결하는 원스탑 물류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보관 하역부터 수배송에 이르기까지 차별화된 산업군별 특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계약 물류 압도적 인프라와 광범위한 네트워크 최첨단 물류기술과 스마트 시스템으로 국내 1위를 넘어 말레이시아 태국 등 글로벌 시장 진출을 가속화하고 있는 택배 고객 맞춤형 물류 프로세스를 도입하여 항공 및 해상 운송은 물론 TCR 통관 자체 창고 보관 서비스 등 글로벌 비즈니스를 완수하는 코어딩과 국제 특성 다양한 하역 장비와 물류 인프라를 토대로 최적의 운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항만 하역과 운송 사업 EPC 기자재 운송 노하우를 바탕으로 물류 픽업부터 최종 설치까지 정 과정을 책임지는 프로젝트 물류 CJ대한동원은 일자리 창출, 사회 공헌, 동반 성장을 위한 지속가능 경영과 친환경 녹색 물류 활동을 통해 사회적 책임의 앞장서며 창조, 상생, 나눔이라는 경영 철학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반 성장이라는 스포츠 후원 철학을 바탕으로 골프 및 모터스포츠 분야에서 성장 가능성 있는 유망선수 발굴과 양성, 후원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CJ대한동원은 오늘도 고객과 함께합니다 평범한 물류 파트너를 넘어 고객의 비즈니스를 더 발전시키고 일상 속 편리함을 넘어 진정한 삶의 가치를 선사해온 CJ대한동원은 글로벌 탑5를 넘어 월드베스트를 향해 오늘도 전진합니다 더 글로벌 SCM 이노베이터 CJ대한동원